여러분, 아라 누나의 주차 실력은 따라란 아, 여기가 이렇게 일자인 것 같으면서도 일자가 아닌 그래서 이만큼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저렇게 앞에 통행에 방해가 되게끔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차를 운전하고 새 차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깨끗해질 거예요 제 차지만 저도 소니 닿기가 좀 무섭네요 제가 소니 젠즈 3기 소니 엠퍼소드가 되었는데요 오늘 세차 영상은 이 소니 ZV-1F와 함께합니다 이거는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라 혼자 제 얼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여기 폼건이 있고 고압건이 있습니다 셀프 세차 이용 방법 일단 주원이가 카드를 줬으니까 진짜 지지하죠 내 모닝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제 깨끗하게 애가 바뀔 거예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지금 312초가 생겼어요 지금 시작을 한 건가요? 이제 제가 이걸 누르면 작동이 되나 보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누르면 작동이 되나 보입니다 어머니가 챙겨주는 거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뭐에 쓰는 물건인지 제가 다 교육은 받았거든요 일단 물을 받아올게요 일단 물을 받아올게요 여러분 옆에서 아저씨 다 이거 알려도 좋다 좋다 이런 거 있다니 아멘 여러분 이제 샴푸질을 했으니까 헹궈줄게요 중헌이가 충전을 많이 해주니까 저도 자주 와야겠어요 312초 자막을 열어볼게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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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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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라누나의 세차 컨텐츠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초반에 배부를 순 없죠 처음이라 어색하고 약간 허둥대는 모습도 있었지만 차가 깨끗해지는 이 뿌듯함 이게 엄청 더러웠다가 깨끗해져서 그런가봐요 다음에는 거의 한 10분 20분만에 할 수 있겠는데 차가 작아서 여러분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올 시즌은 어디로 떠날까 또 기대도 되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아라누나는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